안녕하세요 K입니다. 삶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라.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그 원인과 상관관계, 본질을 살펴라.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해하라. 행복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달려있다. 직업, 재산 혹은 우리가 보통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들은 사실 내가 아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영혼을 충분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 지나친 걱정과 근심은 잘못된 상상의 결과이다. 우울함과 다른 감정적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이다. 내게 붙은 꼬리표를 잇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그리고 삶의 의미에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을 먼저 알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나머지는 잊어버려라. 화창한 날씨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내면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바꾸고 보살피는 법을 배워라. 내일 날씨가 흐려도 나의 내면의 날씨만 화창하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즐거운 기분과 차분함을 유지하기 쉽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원활해질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방식을 관찰하여 유익한 감정들과 분리해 나간다면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정원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내 손에 움켜쥐는 법 행운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나의 행복은 나 자신, 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이 바르게 굴러가도록 이끌 수 있다. 행운이란 멀리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볼 같은 감정은 모두를 다치게 한다. 자신이 분노에 휩싸였다고 느낄 때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인내심과 친절함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은 진정한 힘과 용기와 투지가 있는 사람이다. 분노를 표출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다. 석가모니의 말처럼 화를 담아두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집어드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자신이 화상을 입게 된다. 덧없음을 알면 평화가 찾아온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보라.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내가 가진 것, 나의 문제,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지나가는 문제를 떠안고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남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 왜 공허하고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을 좇고 있나 내면에서 평정을 찾으라 명상을 하거나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고 정신적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외부의 어떤 방해물도 나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다가온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모든 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에 집중하여 위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편이 더 낫다. 우리는 감독이 아닌 영화의 주인공이다. 결말을 모르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연기하라.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필연적인 난관을 이겨내려고 마음먹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우주의 섭리 또한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삶은 변화의 연속이다. 자연의 변화를 관찰해보라. 나무를 본래 상태로 두고서는 장작의 불로 지필 수 없다.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려면 먼저 음식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연과 삶에서 변화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 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없이는 생명도 없다. 인생의 수많은 변화 중에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변화를 겪은 이후 더 성장해본 적이 있는가. 만물도 생명도 우리 인간도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성장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자연 또는 생명이라 불리는 더 위대한 존재의 일부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는 만물을 관장하는 완벽한 섭리에 따른 것이다. 모든 일은 대의에 기여하기 위해 일어나며 따라서 의미가 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라. 만녀를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살아 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만약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지금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있지 못한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자연과 삶에서 변화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 인생의 수많은 변화 중에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변화를 겪은 이후에는 또 다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